당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곡은 아일랜드의 전통 미녀의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 또 가수이기도 했던 토마스 무어가 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무어의 아내가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남편을 만나지 않으려 하자 이 시를 만들어 노래를 불러줬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럼 연주 청해드릴게요. 피아노에는 김정은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성재창 씨의 트럼펫의 자매악기인 훌루게러분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Believe me if all those enduring young chumps 함께 만나보시죠. 피아노은 씨의 트럼펫의 자매악기인 훌루게루게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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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성재창 씨의 라이브로 Believe me if all those enduring young champs 감상하셨습니다